미루엣스 증권 네 미루엣스 증권 적기 장혜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 아까 보니까 조지소로스가 리비안을 샀던데 소로스가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90대 초반이죠 90대 초반이요? 네 92세면은 92세 생일잔치에 가면 어떤 음식이 나오냐면 네 소 로스 구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작하죠 분위기도 안 들었는데 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사실 저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그 주말 내내 금요일날 우리가 그 라스닥이 한 2.78%가 빠졌잖아요 네 아니 물가 쇼크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과연 전쟁이 날 것인가 왜냐면 우리 최파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고객들의 주식 포지션을 들고 있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영상들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어떨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딱 잘라먹었는데 그 얘기를 백브리핑에서 우리 또 김상훈 기자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은 그거잖아요 정말 전쟁이 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시장은 얼만큼 빠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3단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기사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 김상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16일 날짜까지 나오면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와르르 좀 무너졌습니다 네 막연한 상상이나 자극적인 기사 휘둘리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정통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다시 더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우리 또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 퇴근길 라이브에 심층 인터뷰에 또 전문가 분이 나오셨어요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종호 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비정호 말고 바비정호 말고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분께서 일단 뭐 전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박세익 전문님이 바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바비정호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저는 한번 더 돌려봤고 최근에 일리아 벨라쿠프라고 비정상회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나오는 우리 대한 러시아인이 있잖아요 일리아 벨라쿠프가 역시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니까 러시아인이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원의 경제 한방 네 또 그 좀 보고 있고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아니 형 잠깐만 이거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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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서 전쟁은 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냥 총성 한 발로 난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푸틴을 보면 특히 일리아 벨라코프가 푸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푸틴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협상. 협상을 통한 전리품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약간 미국에서도 중국만 보고 있으니까 좀 관심에서 멀어졌고 또 모든 의사결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도 멀어져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존재감을 좀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또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랑 푸틴의 손익계산서는 어떨 것이냐. 이것 때문에라도 전쟁이 나기 힘들다고 보시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왜냐하면 실익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안 좋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왜냐하면 일단 크림반도랑은 다르다. 왜냐하면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인데 소련에 있을 때 스탈린이었나 그냥 이렇게 금을 거준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해라. 그래서 원래 자기네 땅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명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동부지역을 만약에 뺏는다 한들. 동부지역에 물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요새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 박정우 실장님 말씀으로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통치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치비용이라는 거는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반발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죠? 그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통치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돈바스 지역을 병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명분을 누가 준 겁니까? 러시아가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즉각 나토 가입이죠. 지금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게 나토의 국경이 러시아랑 맞대는 걸 두려워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순간 조금 땅을 이만큼 차지할 수는 있어도 나토는 바로 붙어버리고 무기들이 바로 국경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서방에서는 사실은 미국이나 서방이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나라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전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면 어떡하느냐 다 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 엄청난 저항과 통치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쨌든 정말 러시아 베스트 케이스로 다 먹는다 한들 어쨌든 나토랑 국경을 맞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주도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러시아가 견뎌 수 있겠냐. 물론 지금 외안보유고도 6300억 달러 쌓아놨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제결제망에서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건데 크림 사태 때도 제재가 있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가 그거를 되게 한 2014년이니까 오래 지나서 모를 수도 있는데 러시아 증시를 보면 되잖아요. 러시아 증시가 그때 578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가 492수준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2011년에 2100까지 올랐었거든요. 2100에서 578까지 물론 2014년에는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578까지 떨어졌다는 거고 지금 한 1470에서 아마 조금 오늘 또 한 3%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협상을 원한다는 증거는 또 주말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이든하고 푸틴이 62분인가 63분인가 통화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했는데 양측의 발표가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공 시 신속하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언어는 단어는 침공, 대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요. 핵심적 우려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렇죠? 그러면서 크렌린 외교 담당 보좌관이 균형 잡힌 비즈니스 같은 회담이었고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면 정말 대화를 원하는 쪽은 오히려 좀 러시아인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 침공설은 물론 이제 언론 보도이긴 한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러시아가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일단 미국은 딱 밝히고 간 겁니다. 우리는 협상이 없다. 오히려. 그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16일에 쳐들어오면 이거는 약간 체면이 구겨지죠. 미국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안 쳐들어와도 체면을 구기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협상할 의도가 없는데 그럼 푸틴은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철수하는 것도 엄청난 체면을 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멋있으려면 물론 멋있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16일 이전 14, 15일 오늘 내일 쳐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체면을 구기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이 이 날짜를 박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면 초과 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이 증거도 없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바이든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구출 작전 안 한다. 그래서 48시간 뒤에 다 떠나라는 거잖아요. 민간인들. 그래서 대사관도 최소화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총을 겨누면 그거는 세계대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러시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면전이겠죠. 왜? 전면전 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거는 뻔한 거잖아요. 전면전 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면전 가능성도 제거를 해준 겁니다. 야, 전면전 없으니까 쳐들어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얻고자 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결국에는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약간의 영토를 걔네한테 넘겨주고서라도 결국 나토는 동진을 러시아 국경까지 가고자 하는 그거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의견도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하나 또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이참에 정말 중국만 신경 쓰고 싶은데 러시아를 확 꺾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제재는 사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인플레 원인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인플라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나면 그걸 금리 인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전쟁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러시아는 못 쳐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인 총성 한방이나 잘못된 우판으로 전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모든 에너지를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가 더 협상력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완전히 대체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홍해 항구에 에일라트라는 데가 있고요. 홍해 밑에 아랍 쪽에 붙어있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 항구 이슈켈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245km 정도 되는데 석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해에 정박을 한 배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지중해로 보내서 유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참가하기로 했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의 국가들이 우호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쿠슈너가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존에는 빙 돌아서 스웨즈 운하로 가야 되는데 스웨즈 운하는 아주 큰 유전선이 못 다닌다고 하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스트메드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작년인가 아마 세 나라가 조인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키프로스라는 섬나라를 거쳐서 그리스 크레타섬을 거쳐서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는 약 2천 킬로미터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짓기로 했고 공사가 아마 시작이 됐을 거고 2025년부터 가동이 되면요. 아마 이게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굉장히 큰 가스전이 발견돼서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가 나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럽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유럽의 수요의 한 1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믿는 구석이 좀 있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전문가들은 하지만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과거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시장이 어땠는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주말에 한경의 김현석 파우닌 기사에도 나온 거고 아침에 이왕현 교수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LPL 파이낸셜 리서치에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어요.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21번의 미국이 포함된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나 테러 지정학적 위기 시에 바닥까지는 평균 19.7일이 걸렸고 회복하는데 평균 43.2일이 걸렸는데 가장 21개의 케이스 중에 많이 빠졌거나 오래 걸린 케이스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41년 12월 7일에 있었던 진주만 공습인데요. 이때는 첫날 3.8%가 빠지고요. S&P 오비겠죠. 바닥까지는 19.8%가 빠집니다만 바닥까지 143일 회복되는데 307일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50년 6월 25일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6.25가 있죠. 한국전쟁. 첫날 5.4%가 빠지고요.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12.9% 바닥까지 23일 회복까지 82일인데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적전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대충 언저리 82일 언저리에요. 그때부터 이미 그때 주가가 회복을 했고 그때부터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 8월 2일 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단침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걸프전 1차 걸프전이죠. 첫날 1.1%가 빠지고 미국 시장입니다. 바닥까지 16.9% 바닥까지 71일 회복까지 189일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91년 1월 17일 날 참전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후에 참전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어쨌든 그때가 189일보다 거의 근접을 한 거고 미국이 참전한 첫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증시는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엄청난 충격은 없었죠. 그러면 가장 와닿는 놀라운 케이스가 저는 9.11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때 뉴스보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은 그날 당연히 화요일이었는데 화수목금을 시장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개장을 했는데 그 첫날 4.9%가 빠지고요. 바닥까지 11.6%가 빠집니다. 사실 9.11은 정말 이거야. 이건 완전 큰일 났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닥까지 11일 걸렸고요. 회복하는 데 31일이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렸네요.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수목을 놀았기 때문에 바닥까지 오거레일 소요됐어요. 오거레일 정도 빠지고부터는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완전 V자 만드는 게 가까운 패턴이 나왔던 식이네요. 맞아요. 완전 V자였네요. 코스피가 특히 더 드라마틱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그 다음날 12일이잖아요. 11일날 밤에 우리는 그날 새벽이니까 12일날 오전장을 쉬고 오후장에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2% 빠져요. 다 한가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 저점이 463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는요. 이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날 이후로는 역사적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9.11 때문에 무서워서 팔았으면 다시는 그 가격대가 안 왔다는 거죠. 코스피는 그렇게 드라마틱했고 그런데 미국은 좀 재밌는 게 그 9.11 저점이 2002년에도 한번 깨지고 금융위기 때도 깨져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463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랠리였고 S&P500은 940에서 157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과 한국의 신흥국 랠리였던 시장이어서 어쨌든 미국은 그게 저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코스피만 보면 정말 부위자 반등을 했던 거고요. 결론은 전쟁 이슈가 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더라도 회복하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았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진짜 발발한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저희도 고객 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김상훈 기자님이 6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전쟁이 안 나는 시나리오는 빼고 그런데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일단은 무대응이에요. 그리고 전쟁 관련한 배팅은 요주의하자. 이미 왜냐하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건 차익실현 기회가 아닐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실현. 오버슈팅이 나오면 많이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걸프전 때도 보면요. 걸프전 끝나면서 6가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3분의 1 통악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부지역을 침공하는 국지전이 있는데 미국이 무대응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는 제재가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굉장히 조정이 짧게 오면서 빠른 회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키에이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러시아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미국은 무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직전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오겠으나 러시아는 다시 그거를 점령하지는 않을 거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친러 정권을 세운다든가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엔 결국 점진적인 회복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노래가 뭡니까? 러시아는 키에프를 점령을 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전면전이나 장기화가 됐을 때는 심각한 건데 이럴 때는 사실은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에너지는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밀이나 농산물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부만 어떻게 했다거나 국지전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제재하는 게 아닌데 왜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상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대신 전면전으로 가면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은 없는 쌈짓돈도 꺼내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면전에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빠지게 된다면 그 역시 회복을 하는 게 증시니까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어쨌든 가장 큰 고민이 우크라이나 사태일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전쟁 가능성은 낮다. 기사에서 우리가 자극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발발하더라도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견딜 수 있는 조정이 가능성이 더 크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는 물론 당연히 힘들겠습니다만 그걸 가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바닥까지 가는 기간하고 회복까지 가는 기간을 보니까 바닥까지 가는 기간에 약간 약 곱하기 3 정도가 되면 회복하는 기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재밌네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역사적 고점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미 지금 난타 당해가지고 많이 묻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신뢰를 더 짧게 끝나고 짧게 올라오는 거 신뢰도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증시가 왜 빠지냐면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 분위기도 그래요. 정말 용기가 있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잠깐만 이거 몇 시에 보고하자 16일이라며. 너무 불안하니까. 며칠 보고하자 매수세가 싹 들어가는데 조금만 팔아도 주식은 빠지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작아도 제 주변에도 그래요. 용기 내서 열심히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이 일단 다 멈췄어요. 이게 일단 헷갈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전쟁이라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던 것도 사실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멈추지 않는 일단 멈추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빠지는 겁니다. 혹시 대응 시나리오 이 세 가지는 팀장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고객분들의 그런 주식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완전 빠져서 들었네요. 다행히 또 김상훈 기자님이 앞에 쫙 깔아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광고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이제 제가 첫 코너 뭐지? 글로벌 마켓 브리핑에 내일부터 또 뉴페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첫 방송은 누구나 떨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의 마음 멋집니다. 팀장님. 저희도 이제 팀장님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신입들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만 번호가 많이 아쉬운데 제가 볼 땐 최고의 콤비로 나올 것 같은데 신입띠끼리 다 나와서 난리나는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미 부태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미래세증권 장혜서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희 두 번째 시간 김경환 연구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해주는 장혜서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크게 밀렸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다들 그 이벤트에 많이들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전쟁이 났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전쟁이 났지 않았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액션 플랜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조금 중요한 그런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고 보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